여러분들에게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회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역사 뒤집기를 위해서 좌우진영이 굉장히 격렬하게 싸우지 않습니까? 그만큼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세계사라는 큰 관점 속에서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반듯한 그런 역사적 관점을 가질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로 바라보는 세계사, 이 책이 한국사뿐만 아니고 세계사를 반듯하게 올바르게 바라보는데 여러분들이 큰 지침이 될 것입니다. 남조선이 장악당한 거 아닙니까? 남조선이잖아요. 한국사람으로 좀 존심 상한 거지만 남조선이지 않습니까? 북조선 선거하고 남조선 선거가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이제 남조선은 더블당의 586 운동권들이 다 장악을 했으니까 선거를. 남조선이 그냥 장악한 거지 않습니까? 북한이 장악한 거하고 남조선 뭐죠? 남조선의 좌파들이 뭐죠? 대한민국을 장악한 거지 않습니까? 박조연 변호사가 몇 시간 전에 사전투표 개표가 더블스코어 났다. 이제 이거를 제가 다 밝힌 겁니다. 박조연 변호사가 이야기합니다. 당일과 사전에 형격한 차이. 당일은 오히려 김태우 승리. 사전은 더블스코어로 진겨온 승리. 역시 사전에서 어떤 장난을 친 거냐? 방송 시작되기 전에 3시간 전에 박조연 변호사가 올린 내용입니다. 전산 조작에 의한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 이것이 대한민국 부정선거의 핵심이고 그 중심에는 더블당이 부정선거 기획 시나리오를 세우고 더블당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선거관리위원회 내에 진골 출신들이 야합을 해가지고 지금 여덟 번째 부정선거를 저질러 온 겁니다. 대한민국이란 그런 나라는 자정 능력이 이제 거의 없어졌습니다. 스스로 발생한 국가적 재난을 해결할 수 있는 의지나 기계나 결기나 의지가 전혀 없는 겁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전혀 이 국난을 해결할 의지가 없는 겁니다. 열심히 뭐죠? 해외 순방을 다니는 겁니다. 무슨 프로 세일즈를 하니 뭐 본인이 무슨 뭐 평생에 물건 하나 안 팔아본 사람이 뭘 세일즈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밑에 사람들이 다 만들어준 뭐죠? 스케줄을 따라서 정신없이 돌아다니는 거죠. 윤석열은 핫 빠집니다. 선거 부정 세력들은 그냥 윤석열과 김기현에 이끄는 국힘당을 완전히 핫 빠지나 바보 천지나 뭐죠 멍텅거리로 내기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껏 조작하는 겁니다. 2022년 3년 또 4월 10일 총선은 화끈하게 조작할 겁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4.15 총선보다 더 넘어갈 것 같습니다. 조작값 50% 정도가 이번에 조작을 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렇게 여러분들 모두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데 불구하고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표를 김태우가 받은 사전투표 덕분에 전부를 다 옮겨준 겁니다. 그만큼을 여러분들 옮겨준 겁니다. 기가 찬 거죠. 남조선이 완전히 장악당한 겁니다. 오늘 재야 전문가 외에 또 계속해서 자료를 보내주시는 분이 새벽에 이렇게 여러분 사전투표를 먼저 까지 않습니까 당일투표를 그 다음에 까죠. 사전투표 여러분 시간대별로 여러분들 자료를 만들어서 보냈습니다. 여기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은 시간대별로입니다. 시간대별로. 사전투표가 다 맞추고 난 다음에 여러분 당일투표를 하거든요.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만 보시면 됩니다. 이런 수치가 어떻게 나옵니까 65.3% 대 31.6% 더블당 65.3 31.6 61.7 34.8 62.3 34.4 52.9 35.7 65.8 29.0 다 여러분들 뭐죠 사전투표에서 오지게 조작을 한 겁니다. 이게 얼추 비슷하게 나와야 되거든요. 여러분 계속해서 24번 보시기 바랍니다. 62.8 31.9 66.3 29.2 53.1 41.5 시간대별로 다 여러분들 이렇게 이걸 다 기록을 한 겁니다. 조금 빼고 사전투표를 굉장히 조작 한 겁니다. 51.9 43.7 49.6 46 58.3 다 여러분들 사전투표를 시간대별로 이렇게 짜 가지고 저한테 엑셀 파일로 만들어서 보내준 겁니다. 92.8 6.4 이거는 당일투표네요. 이건 당일투표고 사전투표. 이제 여기부터 당일투표가 시작되네요. 당일투표. 당일투표는 비슷하지 않습니까 47.6 46.6 51.9 43.9 사전과 완전히 다릅니다. 시간대별로 시간대별로 여러분들 1번부터 47번까지는 사전투표에서 양후보가 받은 득표수를 여러분들 만들어서 자료를 한 분이 보내주셨습니다. 65.3 31.6 62.8 31.9입니다. 그다음에 이게 끝나고 그다음 당일투표가 시작됩니다. 당일투표 집계가 49번부터 시작됩니다. 47.6 46.6 51.9 43.7 49.6 46 거의 비슷하게 나오는 겁니다. 당일투표는 최종적으로 김태우가 이긴 겁니다. 이 비교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전하고 당일하고 사전 처음 시작될 때하고 여러분 당일 시작될 때를 한번 비교해보시기 바랍니다. 65.3 31.6 더블당 김태우 더블당 김태우 당일 47.6 46.6 61.7 34.8 완전히 조작을 해가지고 사전투표에서 완전히 제압을 한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참 책임론을 제가 거론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부정선거를 은폐하는데 본인이 공조를 취하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국정과제 가운데서 부정선거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본인 재임기간 가운데 세 번 부정선거가 일어난 겁니다. 본인 재임기간 동안에. 이건 이렇게 보면 어떻게 이제 이 나라 지도층들이 이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이 거의 없어진 겁니다. 국민들이 제압을 이제 못하겠다 이렇게 하면 그냥 그대로 사는 겁니다. 사전투표에 완전히 조작을 한 겁니다. 그걸 여러분 좀 다르게 볼 수 있는 방법은 이 자료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간편하게 정리한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더블당 이게 국짐당입니다. 쫙 보시기 바랍니다. 65.6 31.2 36 59.6 65.3 29 쫙 나오고 여러분 그 다음에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50 60 이런 거가 사전투표를 100% 조작을 한 겁니다. 이번에 조작의 좀 특별한 큰 특징은 유령투표자 수를 만든 겁니다. 국정원이 지적했던 것처럼 감사가 끝나고 나서 통합선거인 명부를 마음껏처럼 조작할 수 있는 것이 선관인 겁니다. 김용민이 그냥 완전히 뭡니까. 개털이 아니고 그냥 가서 얼굴 마담이 된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이름 임명한 판사를 임명할 때 이미 끝났다고 봤습니다. 판사를 임명할 때 사태를 철저히 이렇게 파악하고 있지 못하구나. 오늘 이 방송 보시는 분들 가운데 윤 대통령을 극렬히 사랑하시는 분들은 좀 섭섭하겠지만 사람을 사랑하면 안 되는 거죠. 사람을.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을 못하면 죽을 고생할 겁니다. 도저히 회생할 수 없을 겁니다. 나는 문 정권보다 훨씬 더 가혹한 정권이 수십 년 지속된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나는 예외일 것이다. 어떻게 예외가 되겠습니까. 연고주의하고 정실주의가 곳곳에 이런 뿌리를 내릴 것이고 한국인 특유의 심성들이 있지 않습니까. 바짝 엎드리고 그게 줄을 대기 위해서 다 달려가겠죠. 그렇게 해서 베네수엘라가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가는 거지 않습니까. 선거인 명부를 조작한 겁니다. 3만 7,100명을 증가시킨 것이고 메인 서버에서 조작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메인 서버에서 더불당 후보가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에서 두 배씩을 곱해준 겁니다. 100표 받았을 때 200표 200표 받았을 때 400표 300표 받았을 때 600표 400표 받았을 때 800표 500표 받았을 때 1000표 600표 받았을 때 1200표 700표 받았을 때 1400표 대단한 나라인 거죠. 더불당 후보가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에다 50%를 더해 주는 방식으로 조작을 한 겁니다. 서버 조작이기 때문에 검찰이 메인 서버 즉각 압수수색에 들어가야 되고 실물 투표자원 분명히 괴리가 있을 겁니다. 선관위 발표 따로 방송 따로 여러분 그다음 뭐죠 개표 상황표 따로 다 따로 놀았을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 대한민국 선거는 그냥 엑셀 장난입니다. 엑셀로 장난하는 거지 굳이 집사람이 여러분들 불편한 몸을 이끌고 그냥 투표장을 찾았지만 그건 뭐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냥 다 그냥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표를 집어넣은 흔적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김태호를 보시게 되면 2020년 지방선거 때하고 이번 보궐선거가 김태호가 받은 여러분들 관내 사전투표 배남이 없습니다. 2450 2360 이렇게 정치적 성향이 배남이 없는 겁니다. 사람들은 원래 1600표 1474표 1650표 1606표 그런데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더블당 후보는 2022년도 지방선거에서 2625표를 받았는데 이번에 2020년 보궐선거에서는 5799표를 받은 겁니다. 등촌제1동에서 전번에는 1880표를 받았는데 3459표를 받은 겁니다. 모든 동마다 여러분 뭘 한 건가 하니까 표를 훔친 겁니다. 표를 유령투표자 수를 집어넣은 겁니다. 유령투표자 3700백표를 동별로 다 분산해서 집어넣어준 겁니다. 더블당의 진교훈이 이길 수 있도록 37100표를 훔친 다음에 그것을 동마다 쑤셔 넣어준 겁니다. 한쪽에 왕창 넣을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런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렇게 상호대조를 해보면 금세 나오지 않습니까 2016년 선거하고 2020년 선거를 총선을 비교해보면 알 수 있듯이 이렇게 여러분들 딱 김태우가 2020년 선거하고 2022년 선거하고 2023년 선거에 여러분들 얻은 동별 득표수하고 그다음에 더블 민주당 후보가 얻은 득표수를 보게 되면 몇 천 표씩 다 집어넣어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 하니까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유령사전투표 투표자 3700백표를 만든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들 진교준인지 등교준인지 한 친구와 함께 넘겨준 거죠. 대한민국 참 어떻게 이렇게 나라가 그냥 망가졌는지 문재인이 대단하기는 대단합니다. 586 운동권들이 참 대단하기는 대단해요. 완전히 나라를 망친 것 같아요. 국민들 이제 곰짝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선거가 이제 장악됐기 때문에. 이제 재판부에 있는 판사들 내리는 판결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권력이 완전히 넘어간다. 그러니까 이제 권력 누수라는 것이 총선까지 기다릴 필요 없습니다. 이제 뭐 윤석열은 완전히 뭐죠. 수족이 그냥 묶인 셈입니다. 그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좀 피해가 있더라도 이 문제 다루어야 된다. 비겁한 사람들이죠. 악의 도구가 돼버린 겁니다. 누군가 악과 타입하는 순간 악의 도구가 된다는 거죠. 누군가 악과 협상하는 순간 악의 수단이 되는 겁니다. 그대로 보는 겁니다. 피트 드르크 교수 여러분들 그 명언 살아가면서 우리는 악과 조우할 때가 있는데 큰 악이든 작은 악이든 간에 그 악과 이런 타협하는 순간 그때 그 자는 악의 도구로 전략한다. 국힘당의 악의 도구가 전략이 된 거고 윤석열 대통령 자신이 악의 도구가 돼버린 겁니다. 본인은 입으로 무슨 자유 정의 법치 뭐 별 공정이 외치지만 다 필요 없는 이야기입니다. 선거부정에 침구하는 대통령이 어떻게 대통령입니까. 나는 여러분들 존재감이 전혀 없기 때문에 공명호 tv에서는 일체 안 다룹니다. 이쁜 마누라고 잘 먹고 잘 살아라 이겁니다. 당신은 뭐 건재하겠냐 이야기죠. 좌익들이 2017년 대선 되면 가만두겠냐 이야기예요. 가만 안 두죠. 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